안녕하세요. 옥이네다육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샌프란시스코 다육카페에 왔답니다. 와서 하우스에 들러서 우리 이웃님께 예뻐진 아이들 같이 한번 영상에 찍어서 한번 같이 절감하도록 할게요. 먼저 이렇게 전체 증경 먼저 보여드리고 이쪽에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찍었었죠. 지금 제가 오는 날에 하필 비가 오네요. 이 빗소리 때문에 좀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. 먼저 이 아이는 화이트 고스티죠. 화이트 고스티 속 입장이 많이 물들었네요. 아우 목대도 아주 예쁩니다. 화이트 고스티 이 아이는 두들레아네요. 두들레아 요쪽 아이도 화이트 고스티 화이트 고스티 아주 멋집니다. 예 그리고 요쪽에는 연봉이죠. 예 연봉 아 아래쪽에 요 아이는 미인 종류죠. 예 미인인데 아주 튼실하네요. 예 요쪽에 왼쪽에도 연봉 대품이네요. 예 연봉 대품 여기도 연봉 대품 아 연봉 대품이 참 많네요. 예 연봉 예 이쪽에 그리고 요 아이는 예 요 아이도 화이트 고스티네요. 예 화이트 고스티 예 베라 아긴스 예 요 아이는 버날렌스 같아요. 예 버날렌스 예 바이솔 아 요아이 원종 봉랑금이죠. 예 원종 방울 봉랑금 캔디하븐의 대품이네요. 예 요 옆에 아이는 방울 봉랑금이죠. 예 방울 봉랑금 여기는 호피방울 봉랑금이죠. 예 방울 봉랑금을 세트로 요렇게 두셨네요. 예 호피방울 봉랑금 방울 봉랑금 원종 방울 봉랑금 아우 물이 예쁘게 들었다. 맞죠. 예 그리고 위쪽에는 예 중품 연봉을 한꺼번에 다 넣으셨죠. 그 달 전에 찍었을 때 보다 물이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. 아우 연봉만 요렇게 다 갖춰 놓으셨네요. 예 연봉 예 예쁩니다. 예 그리고 조기는 유족곡이죠. 예 유족곡 그리고 이쪽에는 아 비를 맞아서 그런지 물보석이 보이네요. 예 물방울 아주 예쁘네요. 예 멀로 예 요런 아이들은 후레뉴 예 아우 철하네요. 철하 예쁘네요. 벤바디스 벤바디스 브레뉴 창이네요. 예 창 벤바디스 아우 요아이는 보카사나 아시죠. 예 대품이네요. 아우 너무 예쁩니다. 맞죠. 예 보카사나 예쁘네요. 요아이는 연봉인가요. 연봉외두네요. 연봉외두네요. 예 요아이는 후레뉴죠. 예 후레뉴 요쪽에는 후레뉴하고 멀로 위주로 다 넣으셨네요. 예 저기 대품 멀로 요아이도 멀로 예 예쁘네요. 예 요아이는 도밍고 같아요. 예 도밍고 예 도밍고 예 다 멀로 예 멀로네요. 요아이는 창이죠. 예 곧마리아 되어 있네요. 예 곧마리아 아 화분에 소쿠리 화분이죠. 예 제가 좋아하는 소쿠리 화분이네요. 예 예쁩니다. 그리고 요아이도 후레뉴 네요. 예 후레뉴 당인 아 당인 예쁘네요. 요아이도 예 멀로 요쪽까지는 다 멀로를 다 심어 놓으셨네요. 예 대품 멀로 예 예쁘네요. 요기는 요쪽 예 여기도 연봉이네요. 연봉 요기는 어 멘도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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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죠. 예 멘도사 요아이는 파피스로즈 네요. 예 파피스로즈 그리고 요쪽에는 창금이네요. 예 창금 예 레드벨벳 레드벨벳 예 레드벨벳 참 예쁘네요. 레드벨벳 요아이는 콩코드 콩코드 예 예쁘네요. 요아이는 황홀한 연꽃이네요. 예 황홀한 연꽃 그리고 아래쪽에 아 멀로 굉장히 많네요. 예 멀로가 어 저번 찍을때보다 굉장히 많아졌네요. 예 예 예쁩니다. 예 멀로 요기는 창 예 창밭이네요. 예 창밭 그리고 요기는 프랭크 요기는 또 프랭크를 다 놓으셨네요. 예 프랭크 요아이도 프랭크 예 예쁩니다. 요아이는 로치 같죠. 예 로치 예 창 예 여기는 다 창을 또 많이 놓으셨네요. 예 이 프랭크 대품 아시죠. 예 저번 영상때 보여드렸는데 아우 물이 더 예쁘게 들었네요. 예 프랭크 대품 예 멋있습니다. 예 그리고 소인제금 예 대품이네요. 예 소인제금 진사분의 예 소인제금이네요. 예 트럼펫핑키 예 대품이네요. 아우 너무 예쁩니다. 맞죠. 예 트럼펫핑키 대품 예 요기는 방울봉랑들 예 소복이 모아 나오셨네요. 방울봉랑 요아이는 곰마리아 대품이네요. 예 곰마리아 눈이네 화분에 예 예 예쁘네요. 그리고 요쪽엔 다 창이고 요아이는 발레리나 금이랍니다. 예 우리집에 발레리나 있죠. 예 요아이는 발레리나 금이랍니다. 예 예쁘죠. 예 발레리나 금 예 요아이는 티나네요. 예 예쁩니다. 맞죠. 군생이라서 소복하게 풍성하게 예쁘네요. 예 요아이도 발레리나 금이죠. 예 요 위의 아이는 베션이네요. 베션 아래쪽에는 창 예 요렇게 요쪽 전경도 보여드릴게요. 예 빗소리가 지금 많이 나죠. 예 요쪽에는 창들만 예 놓으셨는데 창 구경 한번 해볼게요. 대품 프랭크네요. 프랭크 장미의 미소 참 예쁘죠. 예 장미의 미소 제가 요아이 엑스프렌트에 눈팅을 많이 했었는데 오 대품 멋있습니다. 맞죠. 예 장미의 미소 그리고 요쪽엔 다 창이고 예 요아이는 예 창이죠. 예 창 로시아 참 예쁘네요. 예 로시아 참 참 예쁩니다. 예 로시아 그리고 한엽 야생마리아 어우 너무 예쁘네요. 예 한엽 야생마리아 예 요기 창도 예쁘네요. 예 방울복랑 베품 요렇게 있네요. 슈퍼컬론 아우 색감이 진짜 많이 진해졌네요. 예 슈퍼컬론 우리연너 아우 몇달전에 찍었을때보다 훨씬 예뻐졌네요. 예 우리연너 예 다들 우리유님들 우리연너 좋아하시죠. 예 우리연너 상구련이네요. 예 상구련 슈퍼스톰 예 슈퍼스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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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아이는 피가르죠. 예 피가르 피가르도 참 멋있는것 같아요. 피가르 요아이는 플로리디티 아시죠? 예 플로리디티 요아이도 제가 하나 구매할까 많이 했는데 요아이도 소쿠리 화분에 예 심겨져 있네요. 예 플로르 플로리디티 예 예쁩니다. 예 그리고 솜니엄 솜니엄 속입장이 참 예뻐요. 맞죠? 예 솜니엄 멋있네요. 예 솜니엄 흑장미 분생 너무 예쁘죠? 예 흑장미 분생 예 예쁩니다. 흑장미 그리고 요아이는 마리아 예쁘네요. 예 요아이는 샬롯이네요. 예 샬롯 대품인 것 같아요. 예 샬롯 대품 몰게인 예 몰게인도 너무 예쁘네요. 예 몰게인 야생 베션 한번 보세요. 아 예쁩니다. 맞죠? 예 야생 베션 요 옆에 아이는 그냥 베션이네요. 베션 야생 베션 아우 전부다 대품이라서 예 화분도 굉장히 크네요. 예쁩니다. 소쿠리아 분의 창 예쁘네요. 아우 라울도 너무 예쁩니다. 맞죠? 예 라울 요아이도 대품 창이네요. 창 소쿠리아 분의 라울 요아이도 창이네요. 참 멋있네요. 예 멕시코 야생마리아네요. 예 멕시코 야생마리아 라탐 라탐 예 라탐도 있네요. 예 라탐 그리고 오 요아이도 굉장히 멋있네요. 오 헨리아 닮았네요. 네 맞죠? 예 이름표가 없는데 오 아주 대품입니다. 맞죠? 멋있네요. 오 요아이는 제가 한번 볼게요. 오 요 이름 없네요. 예 요아이도 안으로 오므리고 아주 예쁘네요. 여기는 다 창을 놔두셨네요. 맞죠? 예 요렇게 창만 요 놔두니까 아주 멋있습니다. 맞죠? 요쪽에도 다 창 예쁘네요. 프랭크 요 대품 분생이네요. 아우 너무 멋있네요. 라울 대품 오 예쁩니다. 맞죠? 네 라울 네 요아이는 또 프랭크네요. 네 프랭크가 참 많네요. 프랭크 원종 에보니 요아이는 원종 에보니 아우 베이션 네 아주 예쁘네요. 네 베이션 요아이도 창군생이네요. 예 요기는 철화와 생을이 같이 있네요. 예 철화와 생을이 같이 있고 예 요아이도 원종 에보니 창들을 이쪽에 다 놓으셨네요. 예 고축전 대품입니다. 맞죠? 예 우리집에 축전 조그만 아이 해마다 분지해서 어 이 머릿수가 많아지잖아요. 예 요렇게 대품이 되도록 키우면 참 멋있겠죠? 아우 완전 대품입니다. 맞죠? 예 머릿수가 굉장히 많네요. 예 축전 너무 예쁩니다. 맞죠? 요렇게 요쪽에는 창들만 요렇게 주름이 다 놓으셨네요. 예 오른쪽에는 멀로 요렇게 연봉 요런 종류로 놓으시고 예 요쪽에 쪼꼬미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 요쪽에 쪼꼬미아이들 아우 여기도 대품이 있네요. 아우 실버스타 대품입니다. 맞죠? 실버스타 대품 여기는 여기는 벤바디스겠죠? 예 벤바디스도 소쿠리아분의 벤바디스네요. 예 대품입니다. 여기는 벤바디스를 또 종류로 요렇게 놔 놓으셨네요. 예 벤바디스 여기는 예 쪼꼬미아이들 풍분아이들 요렇게 해 놓으셨네요. 예 예쁘네요. 요쪽에도 풍분아이들 요아이는 조안다니엘 조안다니엘 이네요. 조안다니엘 요아이는 군작이죠. 예 군작 예 예쁘네요. 요아이는 홍포도죠. 예 홍포도 예쁘네요. 이쪽의 아이는 고스티 예 춘맹이죠. 예 춘맹이 아주 춘맹을 요렇게 한쪽에 다 넣으셨네요. 예 춘맹 여기도 춘맹 아우 싱그럽습니다. 맞죠. 예 춘맹 여기는 프릴 대품이네요. 예 프릴 대품 아우 요기 소쿠리아이븐에 청성미인인것 같네요. 맞죠. 예 청성미인 요아이도 너무 예쁩니다. 맞죠. 요아이는 부사 예 부사 같아 보이네요. 요아이는 샌디고죠. 예 샌디고 엘렌 요아이는 핑클루비네요. 예 핑클루비 아우 블루엘프 너무 예쁘죠. 예 이쪽에는 블루엘프를 다 같이 소홉하게 넣어 놓으셨네요. 예 블루엘프 여기도 블루엘프 예 예쁘네요. 아우 요아이는 파피스로즈인것 같아요. 예 파피스로즈 생얼과 요 철하가 같이 있네요. 예 요아이는 예 에프트글로우죠. 예 에프트글로우 예 예쁘네요. 색감은 그리고 요아이도 블루엘프랍니다. 예 색감이 많이 빨개진 블루엘프죠. 예 블루엘프 요아이들은 예 미인종류네요. 미인 요아이는 헌킨 예 헌킨 이죠. 예 예쁘네요. 요아이는 트윈베리 예 트윈베리네요. 요아이는 어 핑클 예 핑키지 싶어요. 요럼빛나 핑키 예 예쁘네요. 색감이 요아이도 참 예쁩니다. 맞죠? 요아이는 뭘까요? 예 요아이는 참 예쁘네요. 예 요아이 양진 인거 같죠? 맞죠? 예 양진 양진 금생인거 같아요. 예 예쁘네요. 그리고 요아이는 크라시엔 라이언 예 크라시엔 라이언 예 요아이는 소인제금 요쪽에 예 크라운볼 아우 크라운볼 물이 예쁘게 들었네요. 예 요아이는 미니마 종류죠. 미니마 예 제가 적심했던 올팻이죠. 올팻 제품이네요. 예 올팻 올팻이 좀 베란다에서 안우짜라기만 하면은 입장이 조금 특이하죠. 예 예쁘답니다. 올팻 요아이는 마디바 같네요. 예 마디바 예 요아이는 화재죠. 화재 아메치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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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쁩니다. 맞죠? 우리집 아메치스 예 샘프란하우스에서 데고 온 아이죠. 예 요아이도 따글 따글 참 예쁘네요. 예 아메치스 콩분 아이들 예 예쁘네요. 예 콩분 아이들 콩분이 참 많죠. 예 너무 예쁘답니다. 예 예 요아이는 긴 잎적성이죠. 예 긴 잎적성 샘프란에 긴 잎적성도 있고 짧은 잎적성 한번 보여드릴께요. 짧은 잎적성 요쪽에 아우 너무 예쁘답니다. 예 요아분은 홍쌤분인데 아우 너무 예쁘졌네요. 예 몇달전에 봤을때랑 굉장히 예쁘졌네요. 예 짧은 잎적성은 조금 몫갈수 아우 예쁩니다. 예 눈이네 화분에도 짧은 잎적성 예 아이보리 대품이네요. 예 아이보리 대품 예 캔디 화분에 요아이도 짧은 잎적성 대품이죠. 아우 예쁩니다. 아우 요아이는 휘성미인이죠. 휘성미인 아우 예쁘네요. 아우 요쪽 요쪽에 예 춘매 아우 아주 작은 토분이네요. 아주 작은 토분에 그리고 요쪽에는 원종방울봉랑금만 소복이 놔놓으셨네요. 예 원종방울봉랑금 아우 너무 예쁩니다. 맞죠? 원종방울봉랑금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에도 콩분아이들 참 많네요. 아우 화분이 너무 예쁩니다. 맞죠? 땡땡이 화분 참 예쁘네요. 예 땡땡이 화분 요렇게 어 콩분을 보시면은 종류가 굉장히 많답니다. 예 너무 예쁘죠? 예 화분이 아우 요아이 한번 보세요. 미인이 색감이 아주 예쁘게 물들었네요. 너무 예쁩니다. 맞죠? 그리고 요쪽에는 어머나 요아이는 어 샌디 멘도사인가요? 베라하긴스인가요? 아우 요렇게 한 밭을 만들어 놓으셨네요. 아우 메비나금 예 너무 예쁘죠? 예 요렇게 옆에 화분에 요렇게 메비나금을 심어 놓으셨네요. 아우 예쁩니다. 메비나금 그리고 이쪽에 아까 보던거 맥도가리 네요. 예 맥도가리 요런 아이들 엑스플레인트에 눈띵하실 때 많이 보는 아이죠. 요 나나우프민이 너무 예쁘죠? 요렇게 하우스 아이들은 이 베란다보다 색감이 훨씬 더 예쁘죠? 예 나나우프민 너무 예쁘네요. 하늘민 하늘민 요아이도 예쁘고 하늘민 예 너무 예쁘죠? 아 그리고 요기 아이들은 우리 이웃님들 말간 아시죠? 예 말간 몸가시 그 한 말간인데 요렇게 말간이 군생이랍니다. 예 너무 예쁘죠? 물도 예쁘게 들고 그리고 군생이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예 요기 다 요렇게 말간을 요렇게 분갈이 해 놓으셔서 요렇게 소복하게 있네요. 예 화분도 너무 예쁘죠? 예 너무 예쁜 화분에 말간 군생이랍니다. 예 너무 예쁘죠? 예 말간 소아이들은 흑흑사죠? 예 흑흑사 그리고 테슬라 예 테슬라 요 아이도 좀 귀한 아이죠? 예 테슬라 요 아이도 있네요. 예 테슬라 예 너무 예쁩니다. 엔시노 엔시노 예 엔시노 예 요 아이는 특시판츠라네요. 특시판츠라 아 요 아이 참 특이하네요. 예 너무 예쁘죠? 예 예 글로블로사 예 예쁘네요. 아 애플보드 저번에 보여드릴 때 있었죠? 아 물이 너무 예쁘게 들었네요. 예 우리집 애플보드보다 훨씬 예쁘죠? 맞죠? 요 아이도 애플보드가 요렇게 물들으면은 너무 예쁜 아이랍니다. 예 맞죠? 예 애플보드 요 아이 너무 예쁩니다. 맞죠? 요 아이도 애플보드 예 요 아이도 애플보드 예 다 애플보드 네 다 애플보드네요. 아우 예쁩니다. 요렇게 요 쪽에는 아우 이 아이는 염자금인 것 같아요. 맞죠? 염자금인데 수영이 너무 예쁘죠? 멋있죠? 아 요 아이는 로치 아우 대품인데 오늘 너무 예쁩니다. 맞죠? 로치 아우 너무 예쁘네요. 로치 네 요렇게 요 쪽에는 또 요렇게 아우 너무 예쁘죠? 네 오늘 비가 와서 빗소리만 조금 없으면은 어 조금 덜 시끄러울텐데 그래도 어 즐겁게 한번 감상하시길 바랍니다. 네 너무 예쁘네요. 예 요 쪽에 요 쪽에는 제가 어 다시 2부로 나뉘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지라 제가 나누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 조금 이따 만나요. 네